다음 곡은 송기정 영화음악을 위해서 한국의 정재현 감독님 음악을 쓰셨는데요. 미시건의 Korean American이 이 곡을 감독으로 썼고 아직 나오지 않은 영화거든요. 그래서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. 우선 미국은 한국의 정재현 감독님의 정재현 감독님을 배우고 싶습니다. 이 곡은 1936에서 미국을 독일하게 대회하고 있습니다. 일본의 정재현 감독님은 이 곡은 상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정재현 감독님의 정재현 감독님을 통해 많은 각각의 정재현 감독님을 배우고 싶습니다. 한국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고, 나는 그는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, 나는 그는 영향으로 다 먹으면, 하지만, 그는 그는 그의 나라가 그는 그의 나라가 그는 그의 자신을 가진다. 그래서 그는 그의 마리톤이 그는 그의 나라가 그는 그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들은 것 같다. 우리 나라가 그의 나라가 그의 일도 많다. 그래서 최근에 다른 한국에서 만든 영화가 그의 한국의 영화가 그의 영화가 그의 영화가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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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아직 안 published yet, 그래서 우리에게 노래하는曲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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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